안녕히 계세요 제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저 그것도 같이 주세요 원래 그렇게 좀 던지는 타입인가? 아니, 아니요 그때 너무 답답해 보여서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좀 그렇죠? 안 추워? 들어가 있지 왜? 넌 나랑 뭐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거 없어? 지금도 좋잖아 잘하겠거니 했더니 마 회의도 펑크랑 너 뭔 일이 있는 거야? 어른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전 부담 없이 나왔는데 괜찮죠? 보고 싶었어